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 의사 커뮤니티 등의 의사를 사칭해 조작된 글이 올라오고 있다며 직접 확인한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최근 각종 SNS와 의사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의사라 칭하며 환자와 공무원 등 국민들을 상대로 악의적인 행동을 한 것을 마치 영웅담인 듯 말하고 있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며 확인 결과 이는 명백히 조작된 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의사들만 가입해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그 가족들을 복수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며 사진을 캡처한 글이 유포돼 논란이 일었습니다.